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른비와 늦은비를 공급하시듯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몇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 열심히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고 모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나고자 없이 천국에까지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락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이들 그 수만 명 가운데 단 한 분의 나고자도 없이 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순례의 걸음을 잘 걸어서 천국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미움과 갈등이 많은데 여기 교회를 세우심으로 성도들이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사랑하고 교제함으로써 천국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시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썩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우리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이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다 말씀 끝에 아멘 했습니다마는 약간 생소하고 다소는 낯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에 와서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어두워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교회보다는 다투고 갈등하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보다는 뿌리채 흔들리는 교회들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가 더 늘어가는 교회보다 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위축되는 교회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2000여 년 전 그때만 이루어졌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는 아주 생소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나간 10년, 20년, 30년 어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힘이 많이 빠지고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수가 줄어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넣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그랬었다는 걸 그냥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락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되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9장 31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외우시죠?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땅끝에 증인이 된다고 하면서 그 보금이 확장되는 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래서 보금이 확산될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9장 31절에 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 중간 점검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9장 31절에 보면 어느 지역에 지금 보금이 퍼져 있습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까지 보금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1장 8절에 그 말씀이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장 8절 말씀 속에서 아직 9장 31절에 나타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땅끝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땅끝에 선교사로 파송될 바울이 부름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나오는가 하면 바나바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이 13장에 가면 안디오 교회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방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으로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9장 3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개인과 영락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도 반드시 아름답게 주님의 의도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고요한 어떤 고요 있는 물처럼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처럼 한 군데 정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을 향해 계속 진행하는데 한마디로 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었던 진행형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진행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죠. 이 포류 오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움직이고 앞으로 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거룩한 뜻을 따라서 확산되어 가고 퍼져나가고 부응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영락교의 성도들의 믿음이 진행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살아서 펄펄 뛰고 부응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마음 아픈 건 뭐냐 하면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고여있는 물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고 흘러서 넘쳐야 됩니다. 막 넘치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생명을 운반하는 그런 물처럼 우리들이 흐르고 또 흐르는 진행형 신앙 진행형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멈춤 없이 진행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나와 있죠. 늘 평안하지 않고 갈등하면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평안하고 든든히 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영락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지금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평안했나 여러분 사실은 평안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환란이 극심한데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뭔가 이 평안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 평안은 아무 문제도 없고 순풍에 돋단듯이 그렇게 고요하게 만사 형통하듯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모든 환란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영적 강건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환란 중에서 평안할 수 있는 진정한 강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그 핍박을 받아서 끌려가서 얻어맞고 나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루간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끌려가서 고난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위축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라앉았나요 아니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환란 속에서도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죠 사회에서 교회를 공격하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말적인 퇴폐적 풍조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죠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한 혼란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죠 앞뒤 사방의 적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가진 그래서 어디서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행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부흥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해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확장되는 부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가 많아지는 성도가 늘어나는 양적인 부흥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되는구나 살아있는 교회, 진행하는 교회의 특징은 부흥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필수적인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부흥이 이렇게 당연한 건데 안 되는 걸까 방금 전에도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몇 가지 이유를 대요 교회 위치가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있고 주택이 없어서 사람이 없고 주차장도 없고 시설도 협소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너무 경직되고 굳어져가지고 부흥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근데 물론 그거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조금씩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진짜 부흥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흥의 비결은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부흥의 비결은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경외한다고 번역된 것은요 영어성경 같은 데 보면 두려움으로 번역된 데가 많아요 경외가 뭐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성을 다해 받들고 하나님을 잘 따라 섬기는 것을 다 포함해서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작은 도시에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주중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암흑입니다 암흑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다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니까 목사님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기다렸는데 불과 몇 사람밖에 안 왔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오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교회가 별세해서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광고 보고 오 이 교회가 별세하다니 무슨 뜻이야 목사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러면서 다 왔어요 그날은 많이 왔어요 앞에 관을 하나 갖다 놓고 목사님은 사람이 죽었을 때와 똑같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끄트머리에 이제 고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쭉 나와서 관 뚜껑이 절반 열려 있는데 이렇게 보고는 다 놀라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죠 그런데 관 바닥에 큰 거울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를 본 것이죠 관 속에서 자기를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은 것이예요 이 목사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교회가 왜 별세하나 그 교회 구성원들이 심령이 다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것과 같으니까 신앙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죽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영락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요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빼먹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알지만 내 뜻대로 행하고 말씀 그까짓 거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독을 뿜을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온갖 악행을 반먹듯이 하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이 교회를 자기 명예와 이익의 무대로 생각해서 교회를 주무르겠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힘을 다 잃어버렸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돼서 힘을 못 쓰면서 땅바닥에 다 쓰러져 있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부흥되려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라클레오 위로한다는 동사에서 나왔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보이지 않게 우리 중에 임해 계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 세상의 도움 세상의 격려보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해요 우리는 혈육이라고 그래요 문자 그대로 혈육이죠 이 몸뚱아리 이거 너무너무 연약해요 이건 내 몸이지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해서 병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나도 모르게 병에 걸리고 연약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렵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할 수 있었나 그 힘이 어디서 왔나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멈춤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낙심했거나 쓰러졌거나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영락교회 한국교회 영락교회 성도들 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9장 31절이 그때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영락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살찌우는 생명의 꼴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공급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라는 포장지로 쌌지만 사실은 사람의 말이나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혼란한 이때 이 강단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만을 공급하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는 그 누구도 주인으로 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때대면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의견이 관철돼선 안 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임직 받으시게 될 장노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라고 하는 통로가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이 통로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거룩한 순례를 잘 하셔서 나중에 영원한 하늘의 교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길 가시다가 작은 개척교회 십자가를 보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영락의 성도들에게 의뢰와 축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사